이렇게 되어있고요 오늘은 배달시켰고요 스페셜 김치찜 고기랑 알이랑 소시지찜이래요 이렇게 되어있구요 밥은 2개 왔습니다 옛날 도시락 스타일 그리고 김가루 요리는 동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시켜봤습니다. 스페셜 김치집 메뉴. 소시지와 알, 삼겹살, 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은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가루. 이게 22,000원 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중요하겠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괜찮은데요? 정말 맛있다는.. 폭풍이 찢어져있습니다. 뒷부분이 이제 맛있네요 바삭바삭하고 쫄깃해진거 같아요 맛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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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좋아서 먹는게 제일 좋아요 단무지는 맛있더라구요 맛있더라구요 팽이버섯 참깨에 느끼한 고추장도 마 stitching 하지만 물은 잘 안먹음 치즈스파이크 잘게 만드는게 더 잘 어울렸어요 달콤하고 쫄깃하고, 맛도돼요 마시멜로우 밥 한 공기 뚝딱 이 집 잘하네 한 공기는 말아서 먹을게요 다 experiments 콩나물 마늘 인마 잖아 재希望 라면예요 Homeland Do 사랑 치킨이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에요 뼈가 고소하고 달콤한 집이 배불러요 치킨이 매콤하고 달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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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해 치킨이 너무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에요 고춧가루 그런데 꼭 먹어야지 맵고 싶어서 느끼함이 한입 그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지 뭔가 너무 맛있었니 고기의 짤도 맛있어서 아삭한 식감 이 음식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요 너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었었어요 아직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쩝쩝쩝 너무 고소하고 달콤하고 바삭하고 고소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짭짤하고 입안에 가득 바삭바삭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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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맛은 진짜 너무 맛있네요 매콤해서 맛있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맛있게 먹기에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바삭바삭하고 맛은 더 맛있게 먹어서요 고소해서 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집 인정 젤리 팽이버섯 전부 계란과 과학도 매운 맛을 먹어야 됩니다 면과 배가 따르면 매운맛에 매운맛을 먹었지요 부끄러웠어요 고춧가루 geschdie 바삭해 내표가 정리해서, 고기가 해야되면 매콤하고, 매콤되면 면이 좋아서 무, 배가 다진 매콤한 맛. 매콤하고 좀 더 짙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예 덕분에 맛있게 잘먹었구요 저는 90%정도 만족합니다 22,000원 구성에 내용물도 엄청 알차고 맛도 자극적이도 않고 담백하고 여기는 다음에 한번 더 시켜먹을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더 깨달은게 있어요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여름에 야 너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어 뭐가 좋아 여름에는 겨울이 좋아 당연히 그렇게 말하고 겨울에는 여름이 좋아 근데 한번 더 느낀게 이제부터 무조건 겨울입니다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다면 무조건 겨울 지금 미칠것같아 땀도 엄청나고 하니까 피부에 막 뭐 나고 여튼 겨울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람 뿅뿅뿅 투르가 되게 쫓아가올 합니다 이렇게 헬메지에 너무 만족하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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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